위대한 갯스비 육장 열 번째 영상입니다 마침내 톰과 마주대하게 된 갯스비는 내가 당신의 부인을 알고 있다는 말로 공격을 하지만 톰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고 있습니다 미스털 슬로운 디디딘 엔터 인투더 컨버세이션 슬로운 씨는 대화에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끼어들지를 않았어요 but lounged back heartly in his chair 여기는 not but가 있어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슬로운 씨가 대화에 끼어들지를 않고 자기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있었어요 거만하게 뒤로 젖혀서 여기 체열담에 세미콜론이 나왔는데요 세미콜론은 문장에서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and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the woman said nothing either 자 여기서 잠깐 이더 융법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he likes a dog too 하면 그 사람은 개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동물도 좋아하지만 개도 역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그 사람이 다른 동물도 안 좋아하지만 개도 역시 안 좋아한다 할 때는 he doesn't like a dog either 이렇게 씁니다 무엇무엇도 역시라는 말을 부정문에서 쓸 때는 to가 아니라 either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도 그 여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until he ha 할 때까지 unexpectedly 예기치 않게 갑자기 after two highballs 하이볼 두 잔을 마신 후에 she became coyoteer 그 여자는 호의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하면 그 여자가 하이볼 두 잔을 마신 후에 갑자기 호의적이 될 때까지 그녀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뒤에 거를 먼저 해석하고 어순을 거슬러서 앞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아요 뜻이 너무 이상해지지만 않는다면 영어의 어순을 되도록이면 따라가는 게 좋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이번 문장 같은 경우도 그 여자가 호의적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언트위를 마침내라고 해석해서 그 여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이볼 두 잔을 마시더니 마침내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굳이 거꾸로 거슬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하고 뜻도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가급적이면 영어의 어순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영어의 어순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슬로운 씨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거만하게 의자의 뒤로 젖혀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 아무 말이 없더니 하이볼 두 잔을 마시고는 갑자기 호의적인 태도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당신의 다음번 파티에 들르겠어요 여기서 will은 we will인데 조동사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번 파티에 가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거죠 그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what do you say? 어떻게 생각하세요? certainly, certainly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때는 좋고 말고 이런 뜻입니다 I'll be delighted to have you delighted는 아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I'd는 I would죠 would는 어떤 일을 상상하는 결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기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to have you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조건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리고 have는 자기 집에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접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와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기쁘게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겟스 비씨 당신의 다음 파티에 우리가 모두 들르겠어요 어때요? 좋고 말고요 여러분들을 제 집에서 대접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쁜 일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e very nice said Mr. Sloan 이 말은 it would be very nice 여기서 nice는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would는 상상하는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환대를 해주신다면 매우 친절한 일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만 우리가 독해하면서 문장을 분석하면 그렇다는 거고 주고받는 대화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네요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without gratitude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고마워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We'll think ought to be starting home 자 이 말은 I think 나는 that year 라고 생각해요 We ought to be starting home 우리가 집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넘어갈게요 Please don't hurry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겟스 비 urged them 겟스 비가 그들에게 열심히 권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더 있다 가라고 권한 거죠 He had control of himself now 겟스 비는 이제 자기 감정을 자제했어요 And he wanted to see more of Tom 그래서 겟스 비는 Tom을 좀 더 보고 싶어 했어요 Why don't you stay for supper Why don't you는 머무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에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머무르시는 게 어때요 즉 좀 더 계시다가 저녁 식사하고 가시죠 I wouldn't be surprised 나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If 이하한다 하더라도 자 이 문장은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에요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더 뉴욕에서부터 잠깐 들른다고 해도 내가 놀라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뉴욕에서부터 더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해도 놀라지 않을 거라는 말은 당신네들 말고 몇 사람이 더 온다 해도 끄떡없을 만큼 우리 집은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저녁 식사하고 가시라 이런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겟스 비는 그들에게 열심히 권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감정을 자제했고 탐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더 계시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시죠 뉴욕에서 몇 분이 더 오신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You come to supper with me 나하고 저녁 식사하러 당신이 오세요 said the lady enthusiastically 그 숙녀분이 열성적으로 즉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Both of you 두 분 다 오세요 이 말은 나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Mr. Sloan got his feet Sloan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갑니다 Come along he said Sloan 씨가 말했어요 갑시다 But to her own name 하지만 오직 그녀에게만 갑시다 란 말을 했어요 I mean it 나는 진심이라고요 She insisted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I'd love to have you I'd는 I would go Would love to는 뭐 하고 싶다는 뜻인데 Would like to 하고 똑같아요 당신들을 우리 집에서 대접하고 싶어요 Lots of room 우리 집에도 자리가 많아요 자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Gatsby looked at me questioningly Gatsby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듯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He wanted to go Gatsby는 가기를 원했어요 And he didn't see 그런데 Gatsby는 that 이하의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Mr. Sloan had determined Sloan 씨가 결정을 했는데 시제가 had be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결정했냐면 That he shouldn't Gatsby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쟤는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Gatsby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듯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기를 원했는데 Sloan 씨는 그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m afraid 유감스럽지만 나는 that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I won't be able to want는 will not고요 to 다음에는 come to supper가 생략이 돼 있어요 be able to는 뭐 뭐 할 수 있다죠 유감스럽지만 저녁 식사를 하러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I said 라고 내가 말했어요 well you come 그러면 당신은 오세요 she urged 그녀는 강력히 권했어요 concentrating on Gatsby 분사구문이죠 때 이유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Gatsby에게 집중하면서 오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넘어갈게요 Mr. Sloan murmured something Sloan 씨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close to her ear 그녀의 귀에 가까이 대고 즉, 귓속말로 뭐라 뭐라 했다는 거죠 we won't be late 우리는 늦지 않을 거예요 if we start now 우리가 지금 출발한다면 she insisted aloud 그녀는 큰 소리로 우겼습니다 넘어갑니다 I haven't got a horse have gotten은 have이에요 저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Gatsby가 말했어요 I used to ride in the army 저는 군대에 있을 때 ride, ride a horse를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말을 탔던 적이 있어요 but I've never bought a horse have never pp 현재를 강조하는 현재 완료죠 과거에 말을 산 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말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I'll have to follow you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in my car 제 차로 따라가야만 할 것 같아요 excuse me for jus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이 없습니다 라고 Gatsby가 말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말을 탔었는데 지금까지 말을 산 적이 없어서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 차로 여러분들을 따라가야 할 것 같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baksome ила 이 encourage historically Under powiedział yep 오후 굉장히 좋 逻 wide 입 기분